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2장 4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모시옷을 입은 사람, 곧 강물 위쪽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였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끝나기까지 얼마나 더 오래 있어야 합니까? 내가 들으니 모시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사람이 그의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로 차들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에게 맹세하면서 말하였다. 한 때와 두 때와 반때가 지나야 한다. 거룩한 백성이 받는 핍박이 끝날 때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듣기는 하였으나 이해할 수가 없어서 물었다. 천사님,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그가 말하였다. 다니엘아, 가거라. 이 말씀은 마지막이 올 때까지 은밀하게 간직되고 감추어질 것이다. 많은 사람이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악해질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것이다.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없어지고 혐오감을 주는 흉측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지나갈 것이다. 1335일이 지나가기까지 기다리면서 참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날마다 드리는 제사 이제 바벨론의 다니엘처럼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더 이상 사자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까지 다 보신 겁니다. 이제는 동물원 가셔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라.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름이 시작했던 이 시리즈가 한방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 시즌에 또 올해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 마지막 챕터를 보게 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다니엘이 10대의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85세, 거의 이제 주님 부르시는 그날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 긴 시간을 참 신실하게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 여정을 마라톤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죠. 49.19의 긴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게 구간 마라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신앙 여정은 단지 다니엘에게서만 시작된 게 아니고 아브라함부터 모세, 다윗, 요사밭, 요시아 이런 왕들을 걸쳐서 다니엘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그 배턴을 받았을 때 그가 달려였던 구간은 바벨론 포록이라고 하는 너무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를 달려야만 하는 그 사명을 배턴을 물려받은 거예요. 포기하고 싶었을 텐데 끝까지 지고 70년 이상을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2018년입니다. 일본 후쿠오카에서 구간 마라톤 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명이 일정 구간을 나눠서 달리는 거죠. 6개의 구간을 나눠서 팀원들이 나눠서 달리는 건데 27개 팀이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팀이 잘 진행을 하다가 첫 번째는 잘 지나갔어요. 두 번째 사람이 세 번째 사람에게 넘겨주는 그 구간 마지막 이 세 번째 사람에게 넘겨주는 200m를 남겨놓고 발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더 이상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른쪽 발이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포기해라, 그만둬라. 대회 주체에서도 이제 그만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소통이 잘 안 됐는지 중단이 되질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봤더니 이 선수가 이 마지막, 자기에게 맡겨진 두 번째 구간을 어쨌든 마무리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고 해요. 사람들이 가서 그만두게 하려고 하면 그게 아니라 몇 미터 남았습니까? 몇 미터 남았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가냐? 두 손 그리고 두 무릎으로 아스팔트를 기어서 200m를 가는 거야. 어떻게 됐겠습니까? 무릎이 닦아주고 피가 나고 그랬겠죠. 사람들이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선수를 보호해야지. 팀에서는 뭐 하는 거야?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그러나 결국에는 느리긴 했지만 200m를 가서 이 세 번째 선수에게, 자기 팀원 동료에게 배턴을 넘겨줘요. 그리고 띠를 넘겨줍니다. 자신의 사명을 다 한 것이죠. 물론 그로 인해서 무릎은 다 깨지고 2, 3개월을 더 치열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긴 했지만 끝까지 완주를 결국 하게 됩니다. 왜 그녀가 완주하려 했을까? 물론 자신의 레이스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팀원들이 달린 문제니까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로 인해서 내가 실족하면 내가 포기하면 누군가가 아, 저래도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다음 세대를 봐서라도 아, 우리 부모님 신앙을 준 거네 포기해버렸어.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구간을 완주를 한 것이죠. 그녀가 끝까지 완주하려고 했던 그 기간에 얻었던, 가지고 있었던 덕목, 끈기, 인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한 책임감. 이 덕목은 이 마라토노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덕목인 것이죠. 다니엘 역시도 중도에 포기할 만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폐가자마자 초기에 왕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부족한 음식이에요. 거절했다가 혹시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나 뜻을 정하여 거절하죠. 채소만 먹겠습니다. 또한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위기. 그러나 기도를 극복을 하고 또한 하루에 세 번 기도하는 데 조소 금지 명령이 떨어져서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 속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므로 그 위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숱한 중도에 얼마든지 포기하고 얼마든지 나에게 주어진 배턴을 던져버릴 수도 있었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이제는 결승선 앞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정말 결승선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포기하지 않고 또한 엉뚱한 길로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오늘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오늘 다니엘사 12장에 보면요. 누군가는 자신의 구간을 완주한 사람이 있고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경주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를 악한 자라고 표현을 해요. 왜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표면적인 이유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유혹해서 그래요. 속는 거예요. 달콤한 유혹으로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또한 한편으로는 아주 강력한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신앙에서 떨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핍박하니까 떨어져 나가는 배교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12장은 두 가지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이런 고난이 오래될 것입니까? 지속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과 또 한편으로는 이 다니엘이 천사에게 묻는 질문인데 이 모든 일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결승선까지 가게 되면 그 뒤에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 12장의 내용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이 첫 번째 질문 이 고난이 얼마나 오래되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 암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이 고난과 핍박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 살다 보면 손교적인 소수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박해를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우서 3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모두입니다. 경건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처럼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면 모두의 모두가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살펴봤지만 다니엘만 어려움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세 친구들 사드랑매상 아벤누고에게도 어려움들이 계속 있었어요. 나중엔 등장하지 않는 걸로 봐서 어쩌면 승교했는지도 모릅니다.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건강을 점검할 때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예전에 철치 리더스라는 웹사이트에서 이런 글을, 아티클을 읽었습니다. 위대한 리더들은 강한 확신, strong conviction,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에 그때에는 그 사람에게 테스터 많은 시험과 저항이 반드시 따르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이 맞아 라고 하면 이것이 정말 맞아 라고 하는 시험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이런 숱한 시험을 거쳐야만 이것이 확고한 믿음으로 더 자리 잡게 된다는 거거든요. 어떤 시험이 오느냐. D로 시작합니다. 알파벳 D로 시작하는데 여덟 가지예요. 제가 번역을 해드릴까요. 자, 조롱과 조소. 첫 번째. 사람들이 비웃는 겁니다. 낙담과 좌절이 있어요. Discouragement. 두려움이 있습니다. Thread. 불화. 분열. 방해와 분산. 자꾸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버리는 거예요. 헌밤 명의회선.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없는 이야기 지어가지고 뒤에서 수근거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험. 이런 여덟 가지의 각양각색의 저항과 방해들이 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자 하면 이런 시험들이 몰려옵니다. 이런 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를 우리가 묻기 이전에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과연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요.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를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박해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나에게 이러한 저항과 고난이 없다면 지금 나의 영적 건강에 심각한 병이 생긴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인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해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형통하고 그냥 잘 잘 되기를 원하죠. 인기를 누리고 싶어합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만 받고 싶어하지 비난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르기보다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인가 무엇인가를 보기보다는 사람들에게 굽신거리는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바리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갈라디아스 1장 10절에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고 그 일에 내 마음을 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의 종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남학적의 모든 성도인들이 이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사람들이 소용없다, 조롱하고 쓸데없다 이런 얘기는 나아도 그 일을 여기면서 그 길을 묵묵히 주님과 걸어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면 이 박해가 어느 때까지 지속이 될 것인가라는 이 질문에 7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른 천사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나가야 한다. 거룩한 백성이 받는 핍박이 끝날 때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3년 반인데 7년이라고 하는 어떤 7이라는 완전한 숫자의 절반이니까 어떤 기간이 다 되기 전에 중도의 끝이 난다는 거예요. 오랜 기간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극률로 말미암아 박해가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11절에서는 이것을 1291이라고 했고 13절에서는 이것이 좀 더 연장된 기간인 1351이라고 하는 숫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정확한 숫자가 무슨 의미냐라고 풀다 보면 여기 잘못하면 2단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누구의 어느 날 어느 장소에 주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다 재산 팔고 이런 2단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풀 것이 아니라 다니엘도요 다 이해를 못했어요. 이 의미는 계속 우리가 살펴봤지만 제한된 시간에 핍박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것과 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어떤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속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주제를 다루지 않고 두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8절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다니엘의 질문이었어요. 나는 듣기는 하였으나 이해할 수가 없어서 물었다. 천사님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 뒤에는 어떤 결말 결승선에 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무슨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뭐냐면 12절에 나옵니다. 1335일이 지나기까지 기다리면서 참는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복이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참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로 가면 갈수록 주님이 오시는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없어. 천국과 지역 없어. 야 너희가 지금 참는 거 다 소용없는 거야. 죽으면 끝이야. 이런 식으로 속이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디모델 전사 4장 말씀에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서 믿음을 버립니다. 한때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 믿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주 참석했습니다. 소그룹에도 돌아갔습니다. 선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속이는 영 때문에 그래요. 속이는 영과 악마의 사탄의 교훈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세뇌를 당해서 믿음에서 떠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때문에 믿음이 정결해지고 더 순결해진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안 계시네. 하나님 어디에 계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고난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계시고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악해진 사람들은 계속 악한 그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에서는 전반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믿음 지키기 수월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믿음 생활하기 좋은 환경, 장소 그런 것만 찾으려 하는 성향이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비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다니엘에서는 계속 가면 갈수록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무엇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아무 일도 하고 않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당해야만 합니까? 절망해야 합니까? 왜 주의 백성이 절망하고 넘어져야 합니까? 나는 질문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장은 그런 질문들에 대하여서 그 뒤에 마지막에 대어준 일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 따라 하겠습니다. 지혜. 지혜.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옳고 그름에 있어서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기준에 의해서 옳거나 선하거나 악하거나 그게 분별이 되는 것이 지혜죠. 영원한 것이 있고 영원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 분별하시겠습니까?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고 사용해야 할 대상이 있다는 거 여러분 분별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재물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사용해야 할 대상이에요. 사람이 이걸 거꾸로 해요. 재물을 사랑해요. 분별이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삶에 많은 일들이 있죠.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 덜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 여러분 구별을 하십니까? 우선순위가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런 지혜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10편 111 여기 쉽죠. 111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매사의 범산함을 인정할 때에 그분께 물을 때에 주어지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묻는 것이죠. 성급하게 결정하려 말고 하나님의 응담을 기다리는 그 거기에서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기본 의무는 깨어있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에 마귀가 속이려 하기 때문에 거짓 선자들이 활기를 치기 때문에 깨어있어서 속지 않으면 분밀력이 있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혜 있는 자는요? 기다릴 줄 압니다. 그냥 막 참는 게 아니고요. 이 끝에 뭐가 있는지 아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고 지혜로운 자는 참고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스 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복을 어떻게 누렸는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6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 오래 참은 마크로시미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갈라데스 5장에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인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인내. 그런데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하나는 오랜, 롱 이 단어와 고통, 서퍼링이라는 단어가 결합된다. 오랜 고통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만족함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랜 고통의 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만족이 있음을 알기에 고통과 고난을 기꺼이 기다리며 감수하는 것이 인내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인내가 뭘 전제하고 있어요? 끝에 뭐가 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지혜입니다. 지혜.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지만 계속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그 뒤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기다렸다는 것. 그리고 결국 그 약속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혜, 이 인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에요. 11절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속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거짓 선자들에게. 불법이 성할 것이라는 것이죠. 불법은 다른 게 아니고요. 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법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내가 옳고 그린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법입니다. 사사기 시대였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게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고, 사람들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고, 뭘 위해 살아갑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아주 이기적으로 바뀌어갑니다.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 제목처럼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 여기서 견디는 사람은 속임수를 당하지 않냐고, 불법이 성하지만 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고, 또한 사랑에 식어지지만 그거를 부인하고, 베풀고, 나누고, 찾아가고, 그렇게 견디어 나간 사람. 왜요? 그 마지막에 끝에 뭐가 있는지 아니까.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한 명도 중도의 탈락 없이 끝까지 인내하여 구원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자가 지혜 있는 자고, 지혜 있는 자는 인내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무지한 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악한 자죠. 10절이죠. 악한 사람들은 왜 악하냐.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해서.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가 있냐. 죽음은 끝이다. 그냥 죽어라. 악한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경륜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악한 자들의 특징이고 계속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에 있는 사람들만이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 삶을 즐기자. 지혜에 있는지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그럼 죽어보면 알죠. 그럼 죽겠습니까? 확률 50%인데? 있든지 없든지 그 50%의 확률에 자기 목숨을 영원한 목숨을 걸겠냐고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무신론자들. 미련한 것입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해요. 재물을 다 모았어요. 막 곶간에 막 쌓아넣습니다. 누가 본 12장에, 12장에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뭐라고 표현했나요? 처음에 그 부자를 설명할 때 어리석은 자요.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넌 왜 보이는 것만 보며 살아가냐. 물질은 사용하라고 준 것이지 사랑하라고 준 게 아닌데 왜 거기에 목 매달며 살냐. 그게 전부 있냐 사냐. 어리석은 자요. 내가 오늘 너를 데려가면 이 모든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얘기하시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인생을 탕진하다가 심판을 맞이하고 영원한 멸망 죽고 나니까 지옥에서 깨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말로입니까? 재론자는 끝을 보는 자에 그들에게는 포장된 복이 있어요.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입니다. 13절에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해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너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일어나라. 일어나게 될 것이다.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 이미 부활을 12장 2절에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볼까요? 2절에 그리고 땅속 뒤큌 가운데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합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의 부활로 악한 자는 악한 자의 부활로 악한 자의 부활로 새 몸을 입은 사람은 그걸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자의 부활로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로로 통치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죠. 그런데 이것이 다니엘서에 이미 써 있어요. 티끌 가운데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장례할 때 매장보다는 화장을 많이 합니다. 아 우리 부모님 화장해 드리면 나중에 어떻게 부활하실까?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고 티끌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부활시킨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티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부활할 것이다. 깨어날 것이다.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아 너는 끝날에 일어날 거야. 이 지혜는 자에게 보장된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계속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 사람이죠.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아휴 나는 뭐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좀 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서 실망이 되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은 없겠지만 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는 죽음을 대하면 알게 되죠. 언제 죽음을 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죽어봐야 할까요? 아니요.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요. 장례를 치를 뜹니다. 지난주에도 장례가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참 다 모든 장례가 마음이 아프지만 제가 소식을 듣고도 믿겨지지 않은 장례가 있었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누가 돌아가셨다고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불과 며추장까지 건강하게 계셨고 밝은 얼굴 예배 후에 인사했고 몇 개월 전에 같이 식사도 하고 취임 축하한다고 밝은 얼굴로 저를 맞이하며 인사해 주셨던 그 권사님 67세에 비교적 이른 나이의 부르침을 받아서 너무 놀래서 한동안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입관식 그리고 입관 예배를 섬기는데 저도 그런 충격이었으니 우리 유가족들 얼마나 큰 충격이었습니까? 많이 울고 계셨어요. 입관식에 가서 고인 주변에 다 둘러서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 그 시간이 있잖아요. 한 명씩 울면서 고백을 하는데 이 유가족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은 슬프지만 그 마지막은 소망이 담겨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엄마 엄마 엄마는 최고의 엄마였어. 최고의 엄마 아빠 혼자 두고 간다고 걱정하지 마. 아빠는 내가 잘 챙겨드릴 거야. 식사도 잘 챙겨드리고 옷도 잘 해드리고 아빠는 내가 잘 할 테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 천국에서 다시 만나. 딸이 한 명이 울면서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남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조건사 참 못난 남편 만나서 고생 많았어. 참 힘든 시간 많았는데 참 수가 많았어. 너무 고생 많았어. 곧 따라갈게. 곧 다시 만나. 다 걱정하지 마. 잘 살 거야. 언니가 또 왔어요. 동생 고마워. 언니를 위해서 교회에 섬겨주고 선한 목적위에 또 지난 수개월 수년을 섬겨줘서 고맙고 섬교사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후원해 주어서 일본에 계신 선생님들이 얼마나 섬교를 잘하고 계신지 몰라 너무나 고마워. 도와줘서 사랑해. 다시 만나. 울면서 그 안에 담긴 천국과 부활의 소망 모든 유가족들이 그 고백을 하고 계셨어요. 저희 아내도 같이 참여를 했는데 저희 아내도 같이 울면서 동시에 저희 아내는 그 권사님 누워계신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봤대요. 나도 언젠가 이렇게 될 텐데 나는 죽음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됐는가 나에게는 그러한 부활의 믿음이 있는가 를 돌아보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보면 사망건설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의 그 부활의 생명이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죽음도 이기신 그 생명이 내게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계속해서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과 함께 있고 또한 그 끝나날에 부활을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자의 죽음을 가지고 계속 슬퍼할 이유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게잘론의 전서 4장 13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 즉 죽은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올 것입니다. 바로 그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올해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을 부모님을 혹은 자녀를 친척을 친구를 친구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이 있어요. 두 번째는 돌아올 보상이 있습니다. 13절 끝에 보면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 개정판에는 너의 몫이 있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너의 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보상으로 번역된 원어가 고랄이라고 해서 원래 이제 직역은 제비 혹은 제비를 뽑아서 할당된 몫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오냐면 여우수하서에 보면 전쟁을 다 마치고 정복한 다음에 뭐합니까? 지파 딱 나누고 성읍을 위해서 제비를 뽑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 이 성읍은 너의 거야 이 성읍은 너의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할당된 몫이 있다 이것이 바로 이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에게 돌아올 보상이 있다는 것이 이 얘기거든요. 어떤 분들은 야 이게 이런 게 있다고? 죽으면 나 전국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그렇지 않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모든 만물이 새롭게 바뀝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함께 우리에게 어떤 주어진 권세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누가 보금 19장에 보면요. 열문화 비유가 있습니다. 한 귀족이 자기가 떠나기 전에 종들 열 명에게 문화를 하나씩 줍니다. 문화는 합해 단위잖아요. 하나씩 준 다음에 내가 돌아올 때 나는 왕이 되어 돌아올 거야. 그때까지 너희가 이걸 가지고 뭘 했는지 내가 결산할 거다. 그래서 왕이 돼가지고 돌아와요. 왕이 돼서 돌아오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주인이 종들과 결산을 하는데 한 종이 이러는 겁니다. 주인이시여 저는 하나의 문화를 가지고 열 개의 문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한 종아 잘했다. 내가 아주 내가 아주 작은 일 신신하였으니 자, 그 다음에 열 꼴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그에게 할당된 목 이게 고랄입니다. 주님이 돌아오신다는 얘기는 재림하신 이유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군가에게 신실하게 감당한 사람에게 주어질 몫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잘 이걸 개념을 잘 못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몫이 주어지는 근거가 언제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에너지 은사 능력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준이 뭐예요? 신실한 신실하였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큰 걸 맡긴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일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구를 돌려라 지구를 공전시켜라 날씨를 주관해라 이런 걸 맡기지 않으시고 다 작은 일 맡겨주신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갇힌 자를 돌보고 주님이시여 우리가 언제 주님을 영접하였습니까?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나와 함께 그 나라를 차지하여라. 마태봉 25장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3절에도 너 다니엘은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신실하여라가 지격하면요. 이 단어는요. 걷답니다. walk. 너 지금 걸어왔지?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너 지금까지 걸어왔어. 어떻게 걸어왔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까지 여가가 걸어온 대로 계속 그렇게 가야 돼. 마지막 이제 결승전이 얼마 안 남았어. 중도의 다른 대로 포기하거나 세지 말고 200미터 남았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영광의 날이 이제 준비되고 있어. 끝까지 가야 돼. 주님 손부 짰고. 보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했어요. 내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뜻이 분별이 되면 순종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살아서 순종했어요. 위기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세 번 감사했어요. 하루에 세 번. 죽을 위기인데 감사했다고요. 기억나시죠? 다니엘서 6장에.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다니엘.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죄에 대해서는 이 죄는 아니다. 라고 선을 닦아요. 타입할 수 없습니다. 선을 닦았죠. 그렇지만 그 죄인들 예를 들면 누부가 내설 왕도 품잖아요. 왕이시여 이런 재앙이 왕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왕에게 했던 얘기에요. 그 사람은 품는 죄의 뜻은 노라고 했지만 사람은 예스라고 품었던 너가 걸어왔던 그 길 Go on your way 너의 길을 계속 걸어가라. 잘하고 있어.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은 별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거야. 주님이 가시다가 멈추면 우리도 그냥 멈추는 거고 주님이 이리로 가자 그러면 내 주님하고 가는 것이죠. 주님과의 동행 그게 신앙생활의 사실은 전부죠. 그러다 보면 우리도 주님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용높하고 그렇게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결승선을 통과하고 뭐라고 그러는 거야?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에게 열고을의 권사를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석도시를 살아가는 우리가 살 길은 좁은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여기에 마지막에 너는 죽겠지 아니라고 하죠. 여러분 우린 다 죽어요. 나는 안 죽는다 생각하시면 생각해 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지혜를 이때 지혜를 보세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어떤 모습으로 주님 옆에 서게 될 것인가는 우리가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잖아요. 그날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일주일일지 1년일지 10년일지 20년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다만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우리에게 맡겨져진 이 구간만큼은 우리의 신앙 배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배턴만큼은 꼭 끝까지 가셔서 그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배턴을 물려주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입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주님의 다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과 마지막 날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과 마지막 절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지막 날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거는 너무나 큰 은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한 지에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혜롭게 판단해 보아라 생각해 보아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인생과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영원하지 않은지 썩어져 없어질 것인지 무엇이 영원한 생명줄이고 무엇이 썩어질 동아줄인지를 분별하여라 사랑한 내 자녀들아 분별하여라 깨어라 속지 말아라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말 할 것도 없죠.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나는 널 모른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악의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혹시 내가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시간 주님 보게 해 주시고 듣게 해 주십시오. 주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사람의 한 목사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 주시고 주 앞에 설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 없어서 부끄러움 없는 자 정말 담대하게 주 앞에 서서 그 칭찬을 다 누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것이요.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주의 한 영영은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쳐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만병도 아버지 그냥 왔다 가지 않을까 해 주시고 네 영원한 생명 네 보험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기억나게 원합니다. 정신 찬양을 원합니다. 죽임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작은 자를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 이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과 마지막 절을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주는 은혜가 있고 영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오늘만 바라보면서 좁은 시야를 가진 자가 아니라 멀리 보고 넓게 보고 하나님이 가진 관점으로 세상을 보며 인생을 바라보는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지금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귀찮다고 해서 나태하여 게을러서 주님이 주신 귀한 생명과 사명과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며 세월을 아끼지 아니하였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미역당하지 않고 주여 하나님 슬기로운 천야들처럼 항상 준비하여 주님이 오셨을 때에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한 명도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받는 인생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참 작은 일에 신실하였구나 라고 그렇게 안아주시는 그 은혜의 주여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70년, 80년 얼마의 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간인 줄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패턴 우리의 선조로부터 또 누군가로부터 물려받은 이 믿음의 패턴을 잘 끝까지 신실하게 가지고 달려가다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무릎이 깨지고 피가 나고 상처가 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고 바벨론의 세석적인 사람들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편하게 보이는 그런 순간들도 참 많이 있지만 주여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손 붙잡고 끝까지 완주하여 결승선까지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것 구별하여 11조를 감사원금으로 성경금으로 주님께 바치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온 마음을 들이오니 주여 주의 그이프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여정이 얼마나 될지 알지 못하나 200미터 남은 여정이라 할지라도 주여 남은 것 모두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여하는 나라 또한 복음이 증거되어 북한에도 억눌린 주의 자녀들 속히 풀어주시옵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를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보내는 성교수로의 사명 또한 가서 지금 그 땅끝에서 하는 성교주의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교자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지금도 분쟁지역 너무나 서로 죽이는 그 전쟁지역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에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과 찰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는 아픔과 눈물과 사망이 없는 그 온전한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 다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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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다 꽃이 피는 꽃이 피는 들 밤이나 험한 골짜기니라도 주가 인도하는 데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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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가 내 선지자의 노는 내 선지자의 노는 내 선지자의 노는 내 선지자의 노는 우리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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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가 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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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아멘 또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또 우리의 영원한 부활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을 묵상하며 다시 한 번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호선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